친구야,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누구랑 살고 싶냐고. 아니, 누구랑 살고 싶냐고. 난 미션도 없어! 난 내 스윙이 잘했어. 하이, 스윤이. 고요의 바다에서 송지한 역을 맡은 대두나. 한윤재 역의 공유. 뉴태석 역의 이준. 홍가영 역의 김선영. 공수역 역의 이무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젠과 게임을 해볼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긴 사람에게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더 승부욕이 생기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와, 진짜! 이 방향으로 그럴까요? 네. 좋아요. 한 페인 칠러. 저 대답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된대. 솔직히 엄격한 편. 지금은 쉽지.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렵지. 노란색인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네요? 하나, 둘, 셋! 다다를 동작으로 표현하기? 어떻게 해야 되지? 기지 도착 후 지구와 연락해서 작전 재수립한다. 다 봤네, 이거. 다 봤네. 다 봤네. 다 봤네. 다 봤네. 다 봤네. 저 류태석인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어떤 표정이나 기본 표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쉽다. 아, 이거 쉽다. 아, 이거. 아, 이거.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꿔요. 드라마 찍을 때 우선 꿈 꿨다고 봐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 된다, 된다. 된다 꿈을 꿨다고? 네. 꿈을... 잠깐만. 이게 또 노란색이 있나? 아, 어떡해. 위험한 표정이지. 아. 와, 나 어떡해? 됐다, 오르겠다. 그다음 고생 아니야? 오오! 오, 잠깐만. 이거 어려워졌어. 가장 자주 쓰는 이모티콘 표정 3가지 따라하기. 어, 예쁘다. 체중, 체중, 체중. 그다음에 잘한다, 잘했어. 차례 없었죠. 이쁘다. 차례 없었죠. 너무 이렇게 위험한 거 하지마. 같이 먹고 살자. 동시에 대답해? 얘 멀티 안 된다. 남들이 모르는 유혹.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안 될 수 있겠지 그게 남들이 계속 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단섬되신 거 같은데 이걸 성공하면 나는 죽은 거죠 평소에 있는 습관, 얘기하면서 빼야죠 평소에 있는 습관이요? 이거 한 손으로만 해 아니, 두 손으로도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습관을 얘기하라고, 습관을 습관을 얘기하라고, 습관을 어, 저기 습관은요 어 노래? 흐물흐물거리는 거 좋아해 술 먹으면 그거 뭐지? 집에서 쓰는 마이크 혼자 잡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마이크를 안 넣어야 돼 오, 될 거 같네 오, 장난 아닌데? 와, 대박 아, 임자야 너 어쩌냐 내가 해낼 거 같아 대박 사건 규명을 맞춰야 되니까 아, 스트레스 받아 최대한 공유가 딱 만져서 탁 무너지게 왜, 왜, 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아니, 이거 왜, 왜 움직이는 거야? 손 놔 아, 이거 놓으면 움직일 거야 손 놓으라고 뭐라고? 아니, 이렇게 재미없게 괜찮아 우린 재밌어 이미 엎질러 지금 우리야, 놔 계속 힘으로 유지하는 거야, 지금 이미 끝났어 오! 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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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30초 동안 거울을 보며 자와... 와, 어렵다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니, 하던 거 하세요 민망하니까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생긴 것도 참 예술이니? 야, 오늘 가르마 제대로 탔다, 너 아, 민망하다 모래야 된다 어 미모가 살아난 거 같아 사랑한다 고생했어 없어, 없어 현장에서 아, 잠깐만 얘기하면 사는 게 힘들구나 나 애 거 같은데? 저도 알 거 같아 이게 약간 지금 이렇게 기울었을 때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여기서 위험해 너 에피소드 얘기했어? 에피소드는... 동시에 얘기하는 거대 네, 알았어요 시간 제한은 없어요? 너 그거... 너 거기 기대만 시간 제한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 나한테 아까 그렇게 그러더니만 위험한 거 하지 마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끝났어 에피소드는 이제 다 비슷한 연령대의 배우들이 많고 다들 일들을 오래 하신 분들과 잡았어 잡았다 너무 다들 처음부터 좀 편했고 금방 친해져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좀 전후에 이런 느낌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저거를 잡는 거예요? 어 저거를 잡았다 뺀 순간 뺀면 떨어질 거 같아 기둥인데 이게 안 돼 이건 될 수도 없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빼야, 빼야 빼봐야 빼봐야 된다 와 와 대박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어떻게 되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나 미션도 없어 맞지? 나 미션도 없어 축하해 올려봐 올려봐 어떤 걸까요? 어떻게 올려야 되지? 이거는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와 와 끝났다 이제 야 너 진짜 사악하다 그 다음에 둔화야? 오 오 오 오 뭐야? 난생이 이런 홍보음 처음 한다 진짜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송지한? 아니 아닌데 아니 사자 기울었네 지금 이게 왼쪽으로 와 이거 이거? 의외예요 개인전이어가지고 많이는 못둬가지고 이거 진짜 사악하다 얘 진짜 나쁜 애인 것 같아 인생 혼자야 진생이 이거 이거 그나마 이것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내가 시도해볼게 근데 얘가 성공하면 네가 이제 아 그러네 와 그러네 만졌어 이제 아 이거 된다 아 망했다 내가 망했다 진짜 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 해요? 보통?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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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망했다 진짜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친구야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됐어 저는 됐어 에이 세로 세로로 세워야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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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준아 왜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일단 세울까 아 세워 세워 아 미치겠네 아 나 못하겠어 나 너무 떨려 잠깐만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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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뭐 자석이 여기 어디 좀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와 준아 대답해야지 네 아 네 아 네 누구랑 살고 싶냐고 아니 누구랑 살고 싶냐고 아니 누구랑 살고 싶냐고 누가 살고 싶냐고 아니 누구랑 살고 싶냐고 아 어 저 공유형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여졌어요 어 대박 언니 어떡해 아 얘 천재라니까 알고 뺀 거야 쟤 아 대단하다 진짜 알고 뺀 거야? 어 왜냐하면 이게 어 와 뭐야 이거 discour le couple 네 와 잘 잘 아 아 ned 안녕 ckså 아 5 5 5 5 오케이 네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마 30초 제한할 때 언니 방금 맞혔던데 그냥 사서 맞혀본건데 잠깐만 이거 왜? 아니 잠깐만 이거 13초 나았어 그냥 밀어 밀어, 밀어야 돼 그냥 밀어야 돼 아, 반수 마, 반수 끝났어, 끝났어. 아니, 앞서 끝났어요? 지금 정신이 안 돼, 없어. 그럼 저 선물 못 받죠? 심야 라디오 톤으로 팬들을 위한 ASMR 굿라인 멘트하기. 잘 자요. 뭐야, 이거? 우와, 슬리퍼.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느낌은 약간 이거 아니야?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환자분! 약간 이거? 이거? 던졌다. 네, 오늘 이렇게 쟁가를 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어서 담이 왔어요.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작품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저희 대원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넷플릭스에서는 See you on Netflix! 넷플릭스! 또! 아맞아! najört! 아멘